우리 시바어피도 됐는데 멤버들이랑 돌아가는 의미에서 단점 한 마딱만 하고 한번 돌아가자 이미지가 달리 생각보다 편없다 일정이 한억번 되잖아 근데 진짜 저 X 하나 얘기해줄까, 내가? 몸으로 하는 거 빼고는 웃긴 적이 한 번 여기 이 자리에서 얘 웃긴 적 있어? 네 지가 무슨... 어디 뭐 대기업 사장님 줄 알아? 삭삭삭거리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 야 진짜! 아 더러워.. 다른 일이 안 할게. 그냥 태어. 아 지가 잘못해 놓고 화내는 지가 화내. 아이 ㅆ기 맞지? ㅆ? ㅆ? 안녕 지방이들 반가워. 와! aver걸네 짠. 심억뷰 멤버십 제1분 축하수과 감사합니다. 심억뷰가 뭐냐면 저희 이제 초공조이스가 심억뷰를 돌파했습니다. 심억뷰 해서 심억뷰 간장해보자! 여러분들과 함께 치어쓰! 이거 뭐야? 맛있다! 부들부들 하면서 보고 있을걸? 가똥이님 케찹이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쇼님 환영원이야! 모트월드에 모여! 우리 10억 뾰도 됐는데 멤버들끼랑 돌아오는 의미에서 단점 한 번씩 말하고 한번 돌아갑시다! 한 번, 한 번, 한 번 진짜 대신 이건 너무 그런 느낌 아니고 진짜 솔직하게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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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보자! 노래 최대한 그거 들어주세요! 야! 조금 더 커도 돼! 야! 더 더 더! 야! 더 더! 귀 터지는 거 아니야? 귀 터질 정도야 말해봐! 아아 제이야! 안 들려! 안 들려! 앞 뒤가 똑같은 제이 몸매 말해봐! 앞 뒤가 똑같은 제이 몸매 1호 7채! 질리는 거 같은데? 1호 7채! 안 들려!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꺼지면 진짜 고치 아픕니다! 사과 사과! 안 되나요? 자 가 보자! 일단 제이 몸매 너부터 진짜 남 찍고 싶으면 얘기해봐! 너가 제일 잘 알잖아! 단점? 하이포인 때 꺼지! 하이포인! 제이의 단점은 이미지와 달리 생각보다 터롭다! 존나 드럽긴 하지? 너가 인정하지? 쟤 안 찍고 잘 때 X가 맞지? 일주일에 다섯 번도 회장 안 찍어! 진짜? 내가 보장할게! 나는 솔직히 나 이런 말까지 하면 좀 청청할 수 있는데 나 여자한테 말 괜찮았다고 나 원래 발 패티쉬가 심했는데 이 X씨! 아니, 가지러 올까? 하이포인한테 불러 봐! 조용히 주 조용히 하고 있잖아! 내가 원래 발 패티쉬가 심었는데 주도들한테 나 발을 실어야 해! 아 맞다! 얘가 옛날에 원래 발 패티쉬가 심인데 이제 발 패티쉬가 없어졌어! 어느 순간 발 패티쉬가 없어졌어! 여자들이 진짜 심하잖아! 나 깜짝 놀라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느 날 강제 이미지 X 했다! 야 너 왜 이렇게 신났어? 내가 놀러가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잠을 수 있어서 내일로 소리나는 거 아 근데 진짜 내일도 이상한 친구 때문에 아 아니 이리 안 끝나? . 근데 나 아까 전에 제 입에서 화장하고 있었잖아. 분장하는 줄 알았다. 화장이야! 변신이야! 변신.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해. 나 두영이랑 만나는 거 같아. 무슨 생긴 여자랑? . 맞아. 착한 척 하는 거 있어. 착한 척 하는 거 있어. 자기 착한 이미지 가져갈라고 일부 착한 척 하는 거 있어. 착한 척 해. 맞아. 아니다. 아니다. 카메라 꺼지면 어떠세요? 불쌍초끼입니다. 카메라 꺼지면 그냥 . 사실 피해자는 너였구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진짜 시집가인 너였잖아, 사실. 이 시대에 내가 진짜 순정받는데. 진짜 못해, 내가. 아직 안 끝날까? 칭찬하고. 오케이, 끝! 끝! 나는 재영이가 이렇게까지 재인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 재희는 할 게 칭찬밖에 없어. 진짜 할 얘기가 없어, 칭찬밖에 없어. 진짜로. 내 차례야? 어. 나 마지막에 하면 안 돼. 너 마지막에 해. 안 되겠지? 나 하자, 느낌. 안 그래, 안 그래. 내 차례는 없을까? 안 했네! 안 했네! 안 했네! 됐어, 안 들려? 안 들려, 지금? 아이고, 이. 근데 진짜 저X개 하나 얘기해줄까, 내가? 응. 몸으로 하는 거 빼고는 웃긴 적이 한 번도 없을까? 여기 이 자리에서 얘 웃긴 적 있어? 한 번도 없을까? 한 번도 없을까? 네.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내로남물을 X나 심해. 지금 남았을 때. 아, 저 웃긴 거야! 아, 나 무려다. 그냥 쟤는 거야. X나 됐다! 저렇게는 내로남물 X나 심해. 야, 지금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알아? 김혜원 안 치웠고, 너네 같이 살잖아. 김혜원 대X나 벌어라 그러는 거야. 집 치워놓고 가라고. 내가 옆에서 뭐라고 그랬잖아? 니 이주전에서 먹은 니 컵부터 우리 집에서 치우라고 그랬어. 내로남물 X나 심해, 저X개. 진짜 저 집 밖에 못 해. 그러면 이 X개 진짜 X 같은 게 뭔지 알아?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세요. 집알만 제일 재밌는 사람. 진짜. 아, 재밌으면 조회수가 3.9만 회가 나올 수 없어. 하루도 재밌다. 개노 재미야, 솔직히. 걔 재밌는 줄 알고 진짜 자기가 진짜 잘하잖아. 아, 진짜 개 재미없거든. 3.9만이야. 그래서 아니, 여러분 재밌다고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유튜버가 유튜브 5년 안에가 PD 한 명 데리고, 하루 종일 촬영해서 12시간 촬영해서 일주일 편집에서 하나 올라가는 거야, 그게. 난 핫통어 TV 다섯 개를 올리는 사람이고. 3.9만 나고 자기 핫통월도 X나 갈 것 같잖아. 저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딱 하나 얘기할까? 우리 집에 같이 살잖아. 집에 왔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아쉽게. 손을 씻어 먹잖아. 안 씻어. 그냥 바로 앉아서 콜라 까고 그냥 먹어야 돼. 무슨 기본이야 근데? 그건 기본이고, 먹고 나서 이빨을 닦아내고 그냥 바로 들어왔어. 거짓말! 그러니까 인간이 식충이가 있다면 얘야. 그냥 식충이 그 자체야, 식충이 그 자체. 내 입 많이 했다? 얘가 혼자 엉매쉬였어. 얘가 뭐, 너 발령스럽다고 난리였어. 박스가 하나 얘기해도 돼? 박스가 나야 돼. 딸이만 먹어? 어서 와서 나 딸이. 효율하게 빚을 때. 효율하게 빚을 때. 이 성목에 눈이 많은 X끼. 아들 그럴 때 개빡해. 리얼 진짜. 그럼 좀 평소에 씻고 깨끗하게 물어줘야 된다. 근데 아쉽게 씻으려고 바라면서 그래, X끼. 그래서 한 명목 씻고는 엘박스 나이네. 아, 씻고 박치지. 평소에 이빨 닫고 손도 안 닫고 X끼야. 각자 씻고 열 받지. 그리고 이 X끼. 억울해하는 건 X같지 않냐? 내가 얘랑 짤한테 뭐라고 하면 억울해. 나 진짜 쥐를 골라. 이 정도는 쥐바퀴 골라서 X끼야. 쥐를 X끼야. 야 너 언제까지. 춤추는 거 입대어. 됐어? 그만해? 넌 진짜 우리 생일 잘했나 보다. 근데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그 생일이 몇 개 없네. 할 게 없는데? 아니 근데 넌 진짜 할 게 없어.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세부 좀 열심히 한다. 어, 가자. 어, 가자. 아니, 중국총도 찍는 게 끝나던데? 무섭다. 야, 우리 대표님인데. 독학기 뭐인데. 너 나 여기 없잖아. 왔지? 왔지? 야, 너가 희생하고. 몸바쳐서 우리를 살려줘서. 그럼, 그럼. 그럼. 자, 간다. 갈게. 손에 땀 나. 너무 걱정 마. 너무 걱정 마. 갈게. 어. 이마 까진 대머리. 잠깐 이마 까진 대머리. 내 음악이야. 내 음악이야. 이마 까진 대머리가 드러부럽다. 미안하다. 막 이렇게 틀어줘. 현수야 왜 그래요? 어떻게 틀어줘. 나는 혹시 테스트가 잘게 되나 안 되나 확인을 해보면. 알았어, 갈게. 해봐. 지금 안 들려. 오케이? 이 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 가스라이팅 최고자. 경이동이랑 대화나 촬영이나 이런 거 하다보면 가스라이팅 ㅈㄴ다 해가지고 내가 인생 뺏어카는 느껴진다.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거 좀 느껴진. 니가 싫다 해도 좋아해.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ㅅ기는 지가 무슨. 어디 뭐 대기업 사장인 줄 알아요? 하당 사장머리는 눈에 붙어있는데. 아니 개 ㅈㄹ발 꼬딱 치마는 유튜브 미디어에서 하나 하면서 ㅈㄹ발 치고 사장이라고. ㅈㄹ발 치고는 게 많아 안 들어요. 그리고 권기동은 자기가 기억력 좋고 이성적인 줄 알지만. 다 까먹어. 개 빡대가리에 감정적인 사람. 인정? 잘 죽고. 사랑해. 권기동은 개 감정. 또 나. 아니 나는 맨날 이 감정적인 리안아 이러잖아. 감정적인 ㅅㄲ이야. 딱 쓸 땐 감정적인 ㅅㄲ. 인정. 인간적인 척하고 맨날. 따뜻한 척하고. ㅅ가 제일 이거 밝혀. ㅅ. 뭐라고? 너 재미 밝혀. 오케이 트림. 오케이. 오케이. 아 개빡친 놈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 본 게 안 하고 개빡친 놈. 야 ㅅㄲ발. 차 살 때 뭐라 해야 되나? 말이 안 있어. 다른 대표자들한테 굴리니까. 미팅 갈 때는 이거 타고. 안 탈 때는 나 원래 차선차 타고. 아 그거야. 새 ㅅㄲ발 원래 타고 차 없게 되는 줄 알아? 시동이 안 걸려. ㅅㄲ. ㅅㄲ. ㅅㄲ 시동이 안 걸려. 왜 이렇게 표정이 화가 있어. 아 낙장이야. 낙장이야. 아 낙장이야. 아 낙장. 그럼 뭐라 하지 않아? 그래? 아 참 엄마를 준대. 너한테 원래 팔아 있잖아. 정민이 형 따라해. 오케이. 끝났어? 야 이거 음악 너무 신나다. 이거 해주셔도 너무 좋다. 지금. 오늘 하이라이트 한번 들어갈까? 근데 왜 내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들어가기 앞서. 하이라이트 한번 추셨다. 아니 왜 내가 하이라이트냐고. 하이라이트 가져오. 멤버가 파는 거. 잠깐 갈게요. 아 잠깐만. 현수 잠깐만. 갈게요. 그냥 할 말이 없어 ㅅ같애. 아 진짜. 아 더 다른 일이 안 할 경우에는 ㅅ같애요. 아 지가 잘못되놓고 화내면 지가 화낼. 아 ㅅ이 맞지 ㅅ같지 않냐 그거? 안 와요 햇살. 그리고 안 오면 연락을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촬영해야 되나? 연락을 해. 잠옷수를 타. ㅅ이 말 다음날 나와. 그럼. 안 봤는데 어떡하라고 왜 그래. ㅅ같아 형님. ㅈ 빠다 장난했는데. ㅅ이 막 갈 때 ㅅ같애요 그냥. 그냥 전 ㅈㄴ 열 받아요. 보통 ㅅ이 말. 아니 지가 잘못했으면. 잠깐만.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태도를 왜 되잖아. 너 왜 그렇게 써? 너 왜 나한테 살 때 질리 ㅅㅂ? 이리 ㅈㄴ 편하게 하네. teat. 저 태블블루님. 님 말이 맞아 있어. ㅈㄴ나 편하게 하네. 이제는 지 밤대로 사는 ㅅ이게 해요 그냥. ㅅ이 말.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시기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불만을 게 해도 얘 앞에서 물고 I can't. 야 나도 좀 먹자. 너무 난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피 싸이 본 줄 알아요. 아프대요. 짜닐까요? 짜! 짜닐까요? 얘가 진짜 X인 게 아니라 뭐냐면 얘 어제도 X가 아프다고 해서 오늘도 알았어. 얘가 진짜 X 같아요. 그러고 나서 X나 진짜 레알 X 같은 거 하나 얘기해보셨다. 오늘 헬스장이 4시에 약돼 있대. 아침에 취소를 못 했대. 노쇼 되면 돈 마이너스 까인다고 헬스장에 갔다 와. 앞봐서 촬영 오자 했다고. 진짜 X인 얘기해. 그러고 X나 X인 게 오잖아. 아침에 회사에 늦게 와. X나 당당하게 들어와 X아. 그래 너 오늘 왜 늦었는지 한번 보자고 물어봐. P.T 갔다 왔다고 해서 정재율이 웃으면서 P.T 몇 시인데 그때 열한 시간에 X발. 9시 만에 회사를 찍고 중2시간에 9시 만인데 저게 P.T 갔다 왔다 이 뭐야 X가 이러면서 이러면서 X자 몸매자랑 즐거웠는데 X나 X야 이게. 거기다 뭐라 하면 바로 괜찮은데. 사랑해. 사랑해. X발 제일 열심히 하는 거 뭔지 알아? 콘서트 티켓팅. 장모 콘서트 티켓팅. 정재율하고 돈 많이 버는 X야 있는 X야 진짜 나쁜 X야. 사기꾼 X야. 아.. 현성아 근데 딱 이래요 진짜. 전에 박현.. 정재율 욕 X야 먹었잖아요. 야.. 엄만하네 내가. 엄만하냐? 그때 일이 뭐였냐면 정재율이 너네 술 먹지 마라. 촬영 끝났어도 내일 아침부터 촬영이니까 술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고 박현서는 아 근데 화생활인데 왜 그러냐. 옆에서 X발 비굴부굴 끊는 거 참드라 내가. 2대1로 조질면 개X 날까 봐. 전 X 그럼 카메라 있었으면 그냥 뛰쳐나가는 X야 진짜. 감동적인 X야. 아니 X발. 비하인드가 뭐냐면 현집 때 모든 사투리가 다 나가면 얘가 너무 욕을 먹을 거 같아서 얘가 불기야만을 좀 뺐어요. 뺐어 뺐어. 쟤는 뺀고야는 거. X발. 그냥 이렇게 다 나갔으면 얘.. 진짜 욕 다 먹었어요. X발. 종재율 욕만 넘어 보고 내가 처음으로 종재율 욕 먹는 게 안타깝더라. 내가 비하인드 또 얘기할게. X발. X발. 손가락 풀어 들었잖아. X발. X발. 겨우가 된 미션입니다. X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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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멤버 보고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그만 보세요. 진짜. 나 진짜 아 오케이 어? 나 재현서 너무 사랑해 나 진짜 기둥이 엘피 좋아했구나 아 나 이거 영상 좋아요 눌러놔서 택하자마자 봐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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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할까요? 짠 방방 봐잖아 방방 봐야 돼 뭐 끌려 한 마디 근데 이거 원본 보려면 멤버십 가입해야 볼 수 있다고? 싫어요? 아 오늘 하여튼 이렇게 좀 재밌었다 10억 뷰 할텐데 여러분들 감사하고 후원 받은 것도 그렇고 멤버십 해주신 것도 좋고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컨텐츠 만들려고 하던데 후원해주실수록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더 재밌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운영의 성과다